네,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호금은 모셨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일단 뉴욕 시장이 좀 쉬어가는 양상입니다. 어쨌든 9월 3일, 미국 시간으로 9월 3일이죠. 고용지표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런 양상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어느새 9월이 됐습니다. 시간 참 빠르네요. 뉴욕 증시가 8월 30일 날 S&P500이 드디어 53번째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끝났기 때문에 사실 9월 달 뉴욕 증시는 사실 좀 너무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루에 많이 올랐죠. 어떤 조정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올해만 해도 18.95%, 19% 지금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고공행진을 합니다마는 증시에서 최고의 악재는 많이 오른 게 최고의 악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안한, 불안하다 보기 때문에 박스권으로 움직이겠죠. 그러나 월말로 갈수록 정치적 행사들도 많고 예상 관련된 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고용지표인데 고용지표가 테이퍼링의 스케줄을 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니 많이 하는데 일단 제일 먼저 나올 게 ADP 고용보고서죠. 그래서 지금 예상은 민간 시장의 고용이 한 55만 명. 지난 전원 달에 한 33만 명 됐었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눈여겨볼 게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그렇죠. 이거는 전주에 35만 명 됐는데 좀 줄을 것 같아요. 예상은 34만 7천 명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고용보고서인데요. 신규 고용이 지금 우리가 지난달에 94만 3천 명을 찍었지만 한 75만 명 보고 있어요. 75만 명. 75만 명을 보면 3개월 평균이 80만 명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완연한 고용의 회복세를 보이기 때문에 하고 이런 숫자뿐만 아니라 실업률이 줄여야 되는데 실업률도 5.4에서 5.2%로 주는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러한 지표들을 갖고 9월 말에 많은 정치적인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돼야 되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따른 앞으로 나갈 인프라 법안 그리고 9월 말이면 또 정치적으로는 연준 의장의 계속 연임이 될지 안 될지도 나오는 부분들이 나와서 사실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지금 계속 연이어서 갈 수 있고요. 특히 가장 눈에 띄는 건 부채 한도를 지금 22조 달러에서 28조 달러로 늘려야 되는데 공화당이 지금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사실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태에서 11월까지 가야 되는 상황. 만약에 이번에 부채 한도가 못 늘리면요. 사실 테이퍼링 못합니다. 그리고 테이퍼링이 9월에 끝나야 10월에 테이퍼링을 시작할 텐데 그것도 지금 겹치기 때문에 지금 못하는 부분들. 그래서 뉴욕의 가을 하늘 이게 노래질까 아니면 파래질까 이것들은 고용 지표가 지금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그럼 한국 증시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숨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 있고요. 결국 이게 어떻게 돌아오면 테이퍼링의 시작이 다 원인이 되는데 테이퍼링이라는 큰 이벤트뿐만 아니라 테이퍼링이 갖고 올 수 있는 환율의 변동.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최근에 하루에 1조의 매수세를 갖고 왔던 것도 그날 환율이 굉장히 우리에게 우호적으로 시장의 우호적으로 변동했던 부분들인데요. 지금 1,170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 이것이 어떤 식으로 튈까 이 부분들이 가장 걱정이 됩니다. 뉴욕 증시는 1945년 이후에 평균적으로는 0.56% 하락을 했어요. 9월에요? 네, 9월에. 9월에. 아주 활발한 장은 아닙니다만 지금 이런 정치적 이벤트에 따라서 굉장히 빠른 변신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은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뉴욕 시장이 늘 썸머랠리 이야기가 나오다가 9월에는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올해도 과연 그런 모습을 보일지 아니면 이것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여러 이벤트들, 테이퍼링이라든지 정치적인 인프라버반 통과라든지 이런 것들의 모멘텀을 받아서 상승할 수 있을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테이퍼링, 일단은 테이퍼링이 시작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이번 주 우리 시간으로는 토요일 아침 정도에는 아니면 금요일 밤에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고용 보고서 75만 명 정도가 일단은 예상치로 좀 나오고 있는데 과연 부합하면서 테이퍼링의 단계로 수순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게 좋게 나오길 바라겠습니까? 안 좋게 나오길 바라겠습니까? 그러게요. 어떻게 나와야 저희한테 좋을 걸까요? 실질적인 기본 흐름은 지금 안 좋게 나오길 바랍니다. 안 좋게 나와서 테이퍼링이 좀. 그래서 테이퍼링이 좀 뒤로 갔으면 하는 부분들인데 사실 테이퍼링에 걱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테이퍼링이 끝나면 금리 인상에 토대가 마련되기 때문에 하는 건데요. 이게 좀 신규 고용 우리가 많이 나오기를 바깥으로는 우리가 반기지만 속내는 이거 한 40만 명, 50만 명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75만 명, 이거는 좀 넘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100만 명을 한 번은 찍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100만 명 찍으면 지금 우리가 테이퍼링이라든가 우리가 앞에 나왔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가 되는 거죠.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하자. 딱 이렇게 정해지면 또 다른 증시에는 활기를 띌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제일 증시가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견해가 이게 잘 나와야 되는데 참 안 나와도 참 괜찮고 이런 참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방송용으로는 잘 나와야 되겠다고 얘기를 드리지만 저희 속내는 또 안 나와도 굳이 나쁠 건 없다. 없죠. 그런 의견 저희도 좀 갖고 있는데 일단은 한 번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 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해 주신 ADP 민간고용보고서가 내일 우리가 이 시간에 좀 확인할 수 있고 모레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는 아마 가장 중요한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한 줄로 표현을 하자면 굉장히 어려운 위험 요소에도 지금 이게 상승을 했잖아요. 7개월 이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악재에도 시장이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폴리다에 허리케인 온 것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매년 오는 거거든요. 거기에도 지금 영향을 받는 등 굉장히 조그마한 악재라도 좀 신경 써서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